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동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콘체루토 2 바로 이 북셀프 스피커입니다 아큐톤 북셀프 조합은 오디오 키트 때는 적층으로 만든 적층앤마 또 블랙앤마 사운드 포럼에는 비올라 시리즈가 있죠 비올라 시리즈와는 조금은 다른 음색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제가 이번 오디오쇼 때도 주력으로 선보일 이 콘체루토 2는요 뭐라고 그럴까 하이파이는 맞는데 조금 더 모든 지금 뭐 TV파이, PC파이, 또 영화감상 이런 모든 소스들을 거실에서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아주 차고 넘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아큐톤 유닛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도록 튜닝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공간 꽉 채우는 것은 염려할 바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도 소리지만 가격이 일단 훌륭합니다 252만원에 측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 제품을 홍보를 시작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권해드릴 거예요 오디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스틱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블랙엠마와 디자인은 비슷하죠 통설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튜닝도 다릅니다 블랙엠마가 좀 아기자기한 모니터 성향이었다고 하면 이거는 음악을 듣는 용도입니다 제 생각보다 가장 멋지게 들을 수 있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she got scars upon her face she gave us what we needed and we left the disgrace tore away a skin locked down into her soul Mr. Greek keeps digging he's digging far too long and the planet still keeps turning across the circle around the sun seasons come and the seasons go what's been done can be made undone if you are i am i am all i am and i am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